이런 거 좀 볼까? 포기해버린 포트폴리오 19이 이런 아트웍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 이걸 하루 만에 만들었어? 이게 가능해?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겸 1타 강사 종코바입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 보면서 알고리즘 때문에 영상이나 모션 그래픽 디자인 관련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AI 디자이너 공급 넘쳐나 이런 시대에 어린 친구분들이 영상 만드는 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아 보면서도 지금 배우는 게 맞는 건지 좀 걱정돼서 쭉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일단 닉네임이 버니컬러님이십니다 괜찮은데?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아 이거 되게 본인만의 색감 있네? 와 마지막 오케이 이 정도면 걱정 없겠는데? 아니, 혹시나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이 AI가 이런 스타일도 소화할 수 있으려나? 와, 게다가 이런 부분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넓게 활용하고 특히나 색감이 이거는 뭐 아무나 흉내낼 수가 없겠는데? 맞죠? 이런 느낌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걸 원하는 그런 니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비주얼인데 다른 것도 볼까요? 트위치 굿바이 이거 조회수가 좀 높네 와우 오호 와, 그런 약간 가상세계의 느낌? 이 잘 표현됐는데 오 게다가 나름 트위치 해상도 제한으로 해상도를 낮게 일부러 표현을 했대요 의도가 너무 좋네요 분위기 진짜 좋고 트위치만의 그러한 가상세계 느낌을 픽셀 같은 느낌의 비주얼로 잘 표현을 했다 중간에 이렇게 위쪽에서 바라보는 듯한 샷으로 와, 진짜 공식 모션 그래픽 같은 느낌인데? 다른 것도 좀 볼까? 아니, 영상들을 진짜 작품처럼 만들었다 이거 볼까요? 약간 좀 실무적인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오, 좋아 디테일도 살아있어 와 아트웍 표현이 나름 재미요소도 있다 사운드까지 신경 썩고 이런 반전되는 분위기 프레임 레이트는 낮아지고 아니, 아트웍이 끝장났는데? 분위기가 여기부터 끝장나는데? 이 음료 하나로 맞죠? 이러한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는? 아니, 이걸 다 그렸나봐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거랑은 완전 다른 느낌인데? 이렇게 본인의 스타일을 상황에 맞게 마구마구 바꿔가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움직임도 잘 잡았는데 아트웍이 진짜 좋습니다 공식 영상으로 써도 될 것 같은 진짜 그런 느낌 솔직히 이런 거 보면은 움직임 자체는 막 대단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트웍 하나로 분위기를 잘 표현한 것 비알같다 이 친구들 옆에 왜 화나냐 이 친구는요 아니, 이 정도면은 해도 되지 당연히 오히려 내가 걱정이다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엔 알고리즘으로 떠서 봤는데 스타커버님이에요 이게 조회수가 96만이라 아무래도 영상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이게 잘했더라고요 굉장히 어리신 친구분 같은데 혼자 만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 명이 합작을 한 느낌이긴 한데 아니, 아트웍 하나하나가 움직임도 좋고 음악에 맞게 표현을 굉장히 잘했어요 요런 모션감이 사실 이 경험이 많지 않고서는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 지금 1분 정도 되는 길이 안에서 다양한 스타일들이 보이니까 지루하지 않아 가지고 또 이게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좋죠? 이렇게 도트, 픽셀 느낌에서 다시 깔끔한 아트웍으로 넘어가고 되게 채널아트도 뭔가 본인만의 아트웍에 감성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 딱 봐도 사실 영하단 느낌이 들거든요 제 나이 또래에서 약간 소화하기 어려운 느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좀 볼까? 포기해버린 포트폴리오 깔끔한데? 확실하게 자본주의적인 느낌이 강한 모션 그래픽이죠 근데 이런 걸 만들어야 추합이 됩니다 이런 것들 좋아하죠 당연히 이런 볼 따고 표현 좋은데? 이런 것들은 귀엽다 사운드까지 신경을 쓴 모습에다가 이런 그림자 표현까지도 아주 좋아 전체적으로 여백이 많긴 하지만 너무 깔끔하네 오케이 이거 진짜 귀엽네 다른 것도 볼까? 와 이분 열심히 하시는데 모션 클래스 3D까지 2D랑 3D 하이브리드 형이라고 하죠 이런 아트웍까지 다양한 색깔을 소화할 수가 있네 움직임 좋다 약간 이런 끊어지는 느낌의 모션 요즘에 진짜 많이 쓰는데 모션감 진짜 좋다 와 이런 또 중간에 환기시켜주는 장면까지 여기 갑자기 재질이 와우 실사용으로 바뀌는? 깔끔해 힙하다 좋아 잘하는데 이 친구도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걱정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든 것들 네이버페이 요런 것도 만들었네 굉장히 아트웍이 혼을 가득 채웠네 왜 내 눈에는 이렇게 잘하는 애들만 보이는 거지?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분 말고 또 야 이것도 알고리즘 때문에 봤어 어쩔 수 없어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중학생이 만든 광고래 조회수 미쳤다? 1200만 회야 중학생이 만든 걸 1200만 명이 볼 수가 있는 건가?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본 겁니다 거의 와우 사운드까지? 되게 약간 이 요즘 친구분들 이 음악에 맞게 만든 거 잘하시더라고 오호 라이팅 같은 것도 표현 잘했고 사실 음악 선정도 한몫했다 인정? 맞죠? 아니 좋아요가 37만이야 믿기지가 않네 댓글은 뭐야? 8,000개 이야 이거는 진짜로 저도 이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모션그래픽 관련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데 미쳤는데? 이걸 지금 만드는데 입문일주일이래요 입문일주일 약간 확실히 불공평한 게 있습니다 입문일주일이라니 일주일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건가? 와 이 분 다른 영상도 있나? LS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에도 거의 3D 위주로 만드시는구나 개인습작 야 이런 부분은 표현 잘했다 좀 더 디테일이 필요하겠지만 괜찮다 아 좋은데 진짜? 와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애니메이션 졸업작품 같더라고요 카라츠필름 2023년에 만든 건데 이 전쟁에서 보여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잔혹한 느낌을 애니메이션으로 좀 보기 편하게 아트웍을 만들었어요 진짜 몰입된 시간의 흐름 따라 이런 전쟁에 대한 잔혹함을 보여주고 아 이 움직임들 너무 잘 잡았다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신 거겠죠 당연히 어우 근데 혐오스럽지 그러니까는 알고리즘도 많이 탔겠지 어우 이런 물 표현까지 흠 다시 그런 전쟁의 잔혹함 지나간 이후에 다시 자연으로 새롭게 덮어져가는 약간 그런 걸 표현한 거 같은데 저 음악도 지금 밝아지잖아 아니 잘했다 아 색감 바뀌는 거 봐 오 이 그래픽이 친근하게 느껴지니까 진짜 거부감이 없네 야 이런 금경의 이런 하이에나 이 아트웍도 굉장히 본인만의 느낌이 살아있죠 점점점 자연으로 채워져가고 있어 다시 아 무슨 약간 게임이 나올 법한 느낌인데 오 야 거미 움직임 오 야 또 이런 연출까지 중간에 지루해질 법 할 때 맞죠 오 와 하 아 난 이런 게 너무 좋더라 정말 그 의도가 정확히 표현된 것도 좋고요 이거는 뭐 그냥 미쳤잖아 진짜 장난이 아니다 최윤희님 최근에 만든 게 또 있을까 궁금하네 아 없네 이거 하나네 더 멋있어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 이렇게 본인의 그림이나 아트웍들이 또 여기에 있네요 기존부터 그림을 잘 그렸고 하나하나 본인이 만든 과정까지도 인스타그램에 담겨있나 보네 그렇죠 이렇게 다 포토샵으로 그렸나 봐 오 진짜 잘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알고리즘 떠서 봤는데 HJ님이신데 이 모션 그래픽이 진짜 오 요즘에 약간 비비드한 또 채도가 높은 컬러의 빛 느낌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딱 그런 느낌 진짜 요즘에 잘 먹히는 트렌디한 느낌들 움직임이야 뭐 당연히 좋은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빛 느낌도 너무 좋습니다 아트웍 하나하나도 굉장히 신경을 쓴 느낌이고 이런 또 제가 이번에 트렌드에서 설명했던 블록 타이포그래픽 같은 느낌들도 역시 여기 섞여 있죠 와 마지막에 조형적인 느낌으로 잘 배치된 안정감 있는 아트웍까지 아니 졸업작품 4개 중에 메인 작품이래 4개 중에 하나가 요정도면 나머지 세개는 어떻다는 거지? 이런걸 4개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거 만약에 4개가 합쳐지면 미치겠는데? 한번 딴 것도 볼까요? 약간 상업적인 느낌으로 많이 만드네 나이키 딱 광고에 쓰일 법하게 만들었네 이런거 만들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진짜로 연출도 좋고 움직임도 좋고 아 깔끔해 더 길지도 않아 딱 봐도 어릴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나이가 절대 많을 수가 없거든요 요런 느낌이 근데 어떠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요 와 이분도 아트웍이 만만치가 않아 아트웍이 굉장히 본인만의 색감 와 이거 봐 너무 따뜻해 아 이런 스타일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너무 좋은데 저한테 좋지 않아요 근데 밖에 로션 그래픽이라는게 어려울게 없다니깐요 아트웍 하나 잘 뽑아내면은 엄청 과한 움직임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 맞죠? 동화책에 나온 느낌처럼 포근하잖아요 다른 것도 보면은 조회수 잘 나온 것들 이거 볼까요? 이거봐요 전체적으로 본인만의 색감이 있네 약간 따뜻한 느낌의 또 포근함 엄마 품속같이 느껴지는 사실 저는 이런 색감을 표현하기가 잘 안되더라구요 근데 이분만의 느낌이 담겨있는 좋다 약간 요런 스타일을 만들면은 이제 다가오는 AI 시대에 약간 차별성이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느낌까지도 다 만들어낼지 모르겠네 야 이거 보면은 딱 바로 드라마 타이틀에 써도 되겠다 뒤에 맞죠? 25, 21 이거 나오면 딱 어울리잖아 시간의 흐름대로 이 닉네임이 지금 2%인데 2% 부족해서 만든게 아니라 본인이 상위 2% 안에 들어서 2%라고 한게 아닐까? 아 좋다 딱 드라마 타이틀에 나오면 좋을 느낌이네 아트웍들이 이런 개성을 잘 살리면 앞으로도 내가 안괜찮지 이분은 괜찮아 자 그 다음에는 이분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아트웍이 굉장히 좋고 나이가 19살이에요 19이 이런 아트웍을 만들고 있습니다 3D로 요런 아트웍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확실하게 표현을 잘해요 기본적인 움직임도 좋은데 아트웍도 잘 만들어서 하나하나 보고싶게 만들잖아 궁금하게 19살이 지금 만드는거 보면은 기본기를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노래 부를 때 발성의 기초를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만들다가 20살이 되겠 포텐이 폭발하겠죠 중간중간에 영상을 만든 것들 보면은 잘했더라구요 비표현 같은 것들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런 아트웍도 좋네 2D 같은 것들까지도 와 이런 키보드 느낌 실험적인 것들이 많은데 19살이 이런 실험적인 것들을 벌써부터 만들어 간다?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말이야 사실 앞으로 이런 아트웍 위에다가 본인만의 메세지 같은 것들을 넣으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빛 느낌들 요즘에 많이 보여지죠? 3D를 포함한 2D 아트웍에서도 이런 것들 재질표현도 너무 좋네 마지막으로 역시나 알고리즘 때문에 보게된 아즈마님이신데 잘했어 색감 좋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 연출도 좋은 것 같구요 깊이감을 잘 표현했죠 공간을 잘 활용한 느낌 이것봐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전혀 평면적이지가 않아 공간을 넓게 쓰니깐 보는데 있어서 재밌다고 해야 될까? 아따 음악에 맞는 것도 딱 잘 표현했네 이분도 굉장히 어린 느낌의 냄새가 납니다 이런거 한번 볼까? 일단 움직임은 좋아요 확실히 어린 친구분들이 움직임을 잘 표현해 오우 약간 야 사운드까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오우 잘했다 이런 트렌디한 느낌들이 차근차근 쌓여지다 보면은 사실 또 이게 2,3년 뒤에는 모든 일반인들이나 대중분들이 좋아할만한 스타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어릴 것 같아 찾아볼까? 아즈마 몇 살일까? 야 이걸 하루만에 만들었어? 이게 가능해? 인스타그램 있네요 작자가 되었네 내가 올 걸 알고 숨겨놨 쇼츠로도 이런 아트웍을 만들기도 하네요 20살 전후로 느껴지긴 하는데 프로덕트 디자이너네요 1억까지도 많은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거라 느낌이 듭니다 우와 이거 진짜 괜찮을지 걱정돼서 봤는데 역시 걱정해야 될 거는 어린 친구들이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대단한 친구들 많네 정말